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사망이 확인된 222명에 대해 학대 가능성 추가 확인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사망 아동 부모의 학대 이력과 형제 자매의 안전을 확인해 학대 의심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복지부는 사망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인 의료진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고려해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태어난 출생 미신고 영아 144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